여러분들께 이름 없이 삐또시라는 책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 책은 가난하고 어렵고 무척 캄캄하던 시절에 우리가 일어설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던 미국의 젊은 선교사들의 헌신적인 노력을 기록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는 감동과 교훈 그리고 삶의 지혜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다음은 봉급이 짜니까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헌신해야지 봉급에 신경 써서 되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사람들이 다 생활하는 분들이니까 봉급이 너무 짠 거죠. 세상에 여러분들 아무리 자기 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전공이들한테 이런 3, 400만 원 주고 그렇게 부려먹으면 됩니까? 아무리 여러분들 내가 내 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대학 교수 봉급을 여름 16년째 동기라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의분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공병호 tv에서는 자주 여러 번 다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아 우리가 이렇게 해서 되겠냐 대학 교수들은 무슨 땅파가 이런 밥 먹고 사냐 그 사람들이 16년째 이런 등록금을 동결하면 어떻게 되냐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오늘 한국경제신문의 이런 톱뉴스의 맨 왼쪽 오른쪽 상단에 미국의 빅테크가 연봉 12억 원을 여름 제공하는데 한국에 7천만 원 받으니까 누가 있겠냐? 그래 톱클래스 인재 S급 인재들이 초고속으로 탈 줄 안다. 당연한 거죠.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희생하라. 이거는 뭐 저희 세대는 가능한 이야기지. 안 되는 거죠. 여기 보시면 연봉 7천만 원이 12억이 됐습니다. 한국을 떠난 S급 인재.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여러분들 이공계 인력들이 빠져나가는 모양입니다. 16년째 대학 등록금 동결 부매랑 산학이은 인재 생태계 붕괴. 세상이 어려워지면 가장 먼저 여러분들 변화를 직감할 수 있는 것이 돈이 움직이는 것하고 그다음에 자산가들이 움직이는 것하고 그다음에 인재들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거는 지진하고 똑같은 겁니다. 지진이 발생하게 되면 민감한 동식물들이 먼저 움직이지 않습니까? 나라도 마찬가지거든요. 돈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이공, 상공들이 지난해하고 올해 들어와 전부 다 돈을 여러분들 한국 정권 시장에서 빼가지고 미국 정시에 투입하지 않습니까? 미국 정시에 맛을 안 본 사람들이 영원히 한국 정시에 안 돌아옵니다. 일단 시시하니까 두 번째 돈이 안 되니까 그래서 안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좀 거부감을 느끼신 분도 계시겠지만 어렵지만 젊은 세대들이 참 똑똑하다. 젊은 세대들이 좋은 시대 낫다. 그냥 한국에 매여 있어야 될 필요가 없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돈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다음에 자산가들, 그 사람들이 가장 고급 정보에 접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인재들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인재들이. 세상에 아무리 자기 일이 아니지만 16년째 등록금을 동결하고 뭡니까? 연구개발 잘하자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 한국이라는 나라는 표가 안 되는 것은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겁니다. 의사들이 아무리 아우성을 쳐봐야 별로 관계없습니다. 왜? 표가 적으니까. 엔지니어들이 아우성을 쳐봐야 표가 적지 않습니까? 표가 적으니까 표가 많은 사람들 함께 다 뭡니까? 신경을 써주는 거죠. 여기 보시면 대학 봉급이 행편없죠.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들어오면 대개 정상적으로 다녀도 30대 초반인데 중반 정도 되는데 대학 초년 여름 대기업 봉급하고 비슷하다는 거 아닙니까? 1년에 3년차 한국 교수 연봉이 연차가 같은 미국 교수의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빅테크의 동일 연차 직원과 비교하면 연봉 객자가 10배가 된다. 1년에 3년차 한국 교수의 연봉 중위값은 약 7600만 원. 그러니까 대절 초임하고 비슷한 겁니다. 큰 기업들. 아주 우량 기업들. 같은 연차의 미국 교수 연봉 중위값이 10만 1천 달러. 그동안 간간히 한국의 아주 이름들 1급 인재들이 해외 연구소로 이동한 그런 기사는 자주 낫지 않습니까? 올해 들은 서울대와 카이스트 20개 교수들이 독일 막스프랑크 연구소, 스위스 쥐리 연방공대, 텍사스 ANM대, UC 센타바바라 등으로 자리를 옮긴 것도 처음 문제 때문이라는 게 대학들의 설명이다. 이건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처우만 나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은 현재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 나라가 더 나아질 거냐 이렇게 판단을 본인이 할 거 아닙니까? 현재 처우도 현재 처우가 좀 박하지만 앞으로 굉장히 박다 그렇게 하면 베팅할 수 있는 거죠. 그래 안 하면 여러분들 할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들 아주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한정보기술대기업 대표는 몇 년 전까지 두 배 정도였던 미국 기업과의 엔지니어 연봉 격차가 AI 시대가 오면서 3, 4배 수준으로 벌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머물러달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체제 경쟁인 거죠. 모든 게 경쟁이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성과보상 시스템도 주로 팀이나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 고가가 많이 이루어질 겁니다. 개인보다도 우리 문화는 평가하는 데 익숙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문화가 제도도 굉장히 이렇게 불완전한 거죠. 저희들도 직장생활을 해봤지만 일하는 사람은 항상 일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봉급은 같은 동료들하고 비슷하게 받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우리 문화고 우리 제도이기 때문에 경쟁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미국 여러분들 회사 분위기나 이런 부분들은 어마어마하게 터프하죠. 어마어마하게 빡세긴 하지만 성실하고 여러분들 똑똑한 사람들은 후한 대우를 받으니까 이렇게 격차가 난 겁니다. 체제 경쟁에서 한국이 계속 지금 밀리는 겁니다. 이걸 보면 박사학위로 실리콘밸리의 인공지능 스타트업에 취업하면 최소 연봉 2억 원을 받는데 한 15만 불, 16만 불 받는 거죠. 굳이 한국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교의 AI학과의 초봉 연봉 8천만 원 안팎을 받고 있는 교수 A씨는 대학 등록금이 16년째 동결된 상태에서 연봉이 오를 것으로 기대하기 힘듭니다. 기회가 생기면 해외로 떠날 겁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누구도 이렇게 표가 적은 분야는 신경을 안 쓰는 겁니다. 표가 많은 분야만 전부가 포퓰리즘한 게 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국가가 이런 표가 많은 부분만 신경 쓰는 걸 포퓰리즘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좀 돌아가는 겁니다. 너무나 여러분들 보수가 박한 겁니다. 대학원을 올해 교훈을 구하는 데 진땀을 뺏고 AI를 연구하는 서울의 한 20개 지원자 수가 전년 대비 반토막이 됐고 20개 교훈 인력풀의 주를 차지하던 서울대 가입 출신 지원자는 제로였고 이들은 대부분 해외 대학 교수, 빅테크 연구원 등을 택했다. 인생이라는 게 한 번이니까 젊은 날 여름 자기를 어디에다가 여러분들 투입할 것인가를 한 사람의 일생을 보면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 가운데 하나지 않습니까? 미국을 택하는 거죠 대부분. 그리고 시설 투자가 크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 이제 신축 건물이나 이런 것은 기부받아서 지었겠지만 건물이든 뭐든 간에 다 이렇게 여러분들 유지 보수를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시설 노화도 많이 됐을 것이고 그래서 이런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실습실을 가본 국회의원들이 입을 쫙 벌렸다는 거 아닙니까? 표 안 나는 건 투자 안 하는 거죠 표 안 나는 거. 표시 안 나는 거. 정치인들이 폼을 잡을 수 없는 분야는 돈을 집어넣지 않는 겁니다. 지금 사회 분위기가 눈에 보이는 거. 득표에 도움이 되는 것만 전부 다 이러면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이렇게 이러면 돌아가지 않습니까? 이게 큰 여러분들 트렌드가 형성되어 있는 겁니다. 이제 국내 대기업들도 1급 인재 유치는 당연히 어렵죠. 사람 뽑아놓더라도 사람 뽑는 CEO가 또 여러분들 자리를 떠나고 나면 그 사람 또 낙동감 오리알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60년대 70년대 박정희 대통령이 계실 때야 조국 근대하의 여러분들 이바지 해달라 그런 요구를 받고 많이들 기국했지 않습니까? 그때의 분들은 지금 한국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산업 보국 연구 보국 그런 생각이 있을 거고 지금은 시대정신이 알바니오지 않습니까? 내가 알바가 아니다는 거지 않습니까? 내가 뭐 알바냐 이야기죠.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고 그다음에 또 한국의 정치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이제 교원들이나 카이스트라인들의 교원을 스카우트하게 되면 그분들이 대개 자식들이 있을 건데 한국의 교육하고 여러분들 본인들 받는 봉급 가지고 고급 교육을 시키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점점 더 안 들어오겠죠. 여기 보시면 이제 유학생들이 이공계 출신들이 어마어마하게 나가네요. 대학원을 여러분 미국에서나 이런 데 보내는 겁니다. 캐나다하고 미국도 어마어마하게 격차가 있죠. 대학원 공동화 현상. 1년에 만 명 정도 나가네요. 한국의 여러분들 대학원을 마친 다음에 한국의 석박사를 받아야 이제 인력이 순환이 될 건데 석사받고 박사는 대부분 또 미국과 사는 겁니다. 국내에서 학부를 마치고 해외 대학원으로 유학을 떠난 학생이 연간 1만 명 정도 되니까 한국의 여러분들 그런 고등교육 제도가 경쟁력을 따라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한별님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교수들이 단독 부임을 하고 가족들은 거기 두고 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교육 질이 차이가 나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돌아가지 않습니까? 사회가 여러분들 조금 깝깝하고 어두워지게 되면 돈이 가장 먼저 움직이고 그다음 사람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10만 명 정도 만 명 정도 떠나느냐 매달. 그게 큰 거죠. 우리나라의 이공계 대학원생들이 되게 만 명 정도가 떠나니까. 자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보수를 좀 제대로 줘야죠. 35세 정도 이러면 학위를 다 마친 사람이 대졸초봉 정도 받아가시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